웨이트판의 전차 마르세우판의 전차전차는 타로의 메이저 아르카나에 속하는 카드의 1매다. 카드 번호는 7.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의 타로 도해의 해설에서는 원군섬리 승리 복수를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히브리 문자는 해트. 다만 복수에 이설이 있다. 황금의 새벽단 위설에서는 비나와 개브라의 세피라를 결합하는 경에 관련지었다. 이하와 같은 제설이 있다. 황제 등에 그려지는 권위적 인물상과 달리 이 카드로는 이륜의 전차를 탄 젊은 왕의 모습이 그려진다. 일반적으로 이 젊은 왕은 명확한 목적을 행동으로 옮기는 첫걸음을 내디딘 장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또 숫자의 7은 운명이나 숙명 변용 등과 크게 관련되는 숫자라 생각되고 있다. 즉 창세기에 기록되는 창조 행위는 7개이며 연금술에선 7개의 금속과 7개의 행성의 영향에 의한 7개의 변용의 단계가 있어 주사위가 마주보는 면의 합은 모두 7이며 오늘날 볼 수 있는 슬롯 머신은 77의 7이다. 마르세우판에 그려지는 전차 에서는 황금의 관과 갑옷에 몸을 싼 젊은이가 황금의 지팡이를 손에 넣어 빨강과 파랑의 말을 기른 차바퀴 천부의 대좌를 탄 구도로 그려져 있다. 또 대좌에는 4개의 기둥이 장착되어 두상의 천개를 지지하고 있다. 기둥에 주목하면 바깥의 2개는 빨강 안쪽에 2개는 파랑에 칠해져 2마리의 말과 동색이다. 이 2마리의 말은 자연계 모든 동물적 에너지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각각 연결할 수 있어 신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 때문에 4개의 기둥은 인간의 내면의 여러가지 측면이 하나의 전차에 장착되는 것으로 어느 일정한 공통 목표를 향해 기능하기 시작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대좌에 장착된 차바퀴는 옆쪽이며 이대로는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 즉 이 젊은 왕은 차바퀴에 대해서도 바로 밑에 나는 초목이 밟아 꺾어지는 일도 신경쓰지 않고 자신이 응시하는 목표 이외에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는 미숙한 젊은이를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이 전차에 고삐가 붙지 않은 것 바퀴의 방향 말과 대좌가 일체가 되고 있는 것 등으로부터 지상을 달리기 위한 탈것은 아니다 라는 해석을 한다. 해석의 방향으로서 카드를 보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여행하기 위한 상징적 이미지로 하는 해석 태양신 아폴론이 모는 전차나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부리 전차 등을 모티프로 한 해석 등이 오른다. 웨이트판에선 전차를 당기는 말이 흰색과 흑의 스핑크스로 변경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